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.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 등은 오늘 최상병 사망사건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의혹을 따지는 내용의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또 민주당은 이 대사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또 법무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두 부처 장관에 대한 탄핵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고 비판했습니다.